아 좋아 불러? 자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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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좋아 아 좋아 여자친구 아 그 약간 걸프렌드, 보이프렌드를 약간 좋아 좋아 아 You're my joa No We're just friends We're just best friends Yeah We're not joa 네 자 다음 갈게요 단어구나 진짜 차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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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농담 아 차롯 아 아 아 좋아 차롯 오 마이 갓 좋아 차롯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 이거는 들어봤어요 포기 잘생겼다 네 포기 네 네 포기 네 아쿠 아이 포기 아닙니다 저는 잘생긴 건 아니고요 넘어가죠 네 열심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네 열심히 살아야죠 네 사나오 아 부럽다 부럽다 포기 포기 가이 사나오 아 포기 가이 사나오 차롯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아 라고 할 뻔 재밌네 네 라고 할 뻔 어 라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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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차롯 좋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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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고 가야겠다 계속 써야겠다 네 차롯 네 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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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돌 아 로디 아 와 아 이렇게 써요? 네 아 로디 니가 좀 아이돌 아 리스펙 하는 사람 포기 가이 아이 로디 자롯 네 네 로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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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가베스티스 예 아가세 베스티스 아가세 베스티스 아 그쵸 네 많은 분들이 아가베스티스죠 아 많은 분들이 아니지 네 네 넌 넌 내 베스티스 네 나 좋아 이게 무슨 사칼람 말라카야 떼다 강하다 사칼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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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디 어? 근데 반대가 돼야 되지 않아요? 로디 사칼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? 아 이거 이거 약간 한국구구나 아 사칼람 자럿 자럿 네 재밌는데? 네 재밌는데? 재밌다 샷블노 아 샷블노 청바지 레츠고 아 네 러 러 러 아 뭐지?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? 러 좋아 러 러 왜이렇게 저 근데 잘못 들었나? 러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배워봤고요 차럿 이게 제일 매력있네요 네 차럿이랑 러 러 라고 하는 것도 좋지만 거의 그냥 어?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? 약간 네 한국에서도 약간 약간 이런 느낌 네 네 샷칼럼 그러면은 이제 포기가 러 하고 여러분 라반 파이팅하세요 네 아 재밌었습니다 잘옷 응